생각보다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거든요? 메뉴 골라보세요 먼저 오늘 섭취 좀 해요? 아니요 그러면 임팩트웨이가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어떤 맛으로 제가 타드릴까요? 초콜릿 민트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날씨가 더워 덥죠 덥죠 주문하신 초콜릿 민트 나왔습니다 얼음이에요? 저희는 최고급 원제로 마이프로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? 맛있어요 맛있죠? 민트 맛이 맛있는데요? 네 여성분들은 민트 맛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운동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 이제 두 달? 아 이제 헬리닝 운동한 계기가 뭐예요? 운동한 계기요? 네 바디프로필을 찍어보자 아 그런 도전이 좀 하고 싶었구나 맞아요 지금 목표가 바디프로필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뭐 많이 안 먹고 있어요?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운동 중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? 네 운동 중에 오케이 운동 중이면 마차라떼 있거든요 마차라떼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자 마차라떼 아이스 마차라떼 아이스 자 어때요? 어때요? 민수관 라떼만? 아 그래요? 저도 좀 먹어봐도 될까요? 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거 다 드릴까요?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여성분들이 지금 다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본인 입에도 맞나요? 네 이거를 이제 18g 정도 돼요 닭가슴살 100g 정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확실히 민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여기 저희 프로틴 메뉴에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뵀으니까 시원하게 말아드릴게요 그레이프? 네 오케이 저는 피치 아 또 클링어로요? 네 저희는 또 찰고금 원료만 씁니다 쌈다세 웃어? 시원하게 말아드릴게요 제가 올해 서른 다섯이에요 완전 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말고 원래 아프라틴 드셔보셨어요? 네 프로틴 원래 드시는 게 아마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야 이거 이렇게 좀 가루가 두껍고 네 맞아요 클리어 웨이는 좀 다른데 뭐 처음이니까 좋은 경험일 거 같아요 색깔이 쩐다 색깔이 이쁘다 이것도 색깔이 좋다 어때요? 맛있는데요? 맛있어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어때요? 아니 남겨줘 그냥 먹어봐 둘이 한번 바깥에 드셔보세요 다 먹었어요 좀 터뜨릴걸? 아니 좀 더 터뜨릴게요 어차피 같은 제품이니까 어때요? 뭐가 더 맛있어? 이게 더 맛있다 이거? YPG가 더 괜찮아요? 단백질 프로틴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깔끔하면 안 나오는 거 알죠? 우유 맛 나는 거 알죠? 맞아요 저도 클리어만 먹어 나는 저거를 15년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맛을 계속 바꿔요 안 질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질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클리어가 나와서 이거만 먹어요 뭔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근데 두 분께서 많이 안 먹어봤으면 저 그냥 웨이 프로틴으로 해두세요 근데 좀 나중에 질린다 이러면 이런 클리어 웨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틴이 좀 필요하신가요? 제가 뭐 봤을 때는 잘 몰라서 네 좀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아 추천? 프로틴 드시고 계세요? 원래? 최근에는 좀 안 먹고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? 네네 그러면 제가 맛을 클리어 웨이로 드릴게요 클리어 웨이 어떤 게 취향이십니까? 화이트 피치로 화이트 피치 오케이 이게 이제 클리어 웨이예요 화이트 피치인데 가루 한번 볼래요? 이게 가루 날리는 거 보이시죠? 네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처음에 하실 땐 좀 조심하셔야 돼 대신 좀 비싸 저도 멀 프로틴 제품 먹고 있긴 한데 아 진짜요? 어떤 제품 드세요? EA 아 EA EA요? EA 이거 좋지 맛있네요 괜찮죠? 맛있어요 단백질 느낌 잘 안 나죠 이게 확실히 뭐 쉐이크라고 생각되는 맛이 아닌데 그렇죠? 그냥 무슨 음료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이 제품만 먹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운동하신 이유가 있나요? 불금은 원래는 헬스장이 죽어요 데즈존이에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좀 널널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목표로 프로필 준비도 좀 하고 있긴 해가지고 언제 정도 생각하셨어요? 6월말에 지금 예약돼 있거든요 6월말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프로필이 아니 근데 맛있으신가 봐요 네 맛있어 근데 진짜 어? 안녕하십니까? 땀도 많이 나고 지금 뽀빙이 괜찮은데 많이 드셨는데 어우 피로하죠? 단백질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메뉴인데 혹시 뭐 원하는 맛이나 종류가 있으실까요? 애플 크럼블이요 애플 크럼블? 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밀크 밀크 아 알겠습니다 우유라서 살짝 걸쭉한데 저도 저렴이라서 소식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건배 반갑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일단 맛있고요 일단 맛있어요? 네 약간 바닐라 향도 나고 저는 좀 냉정해요 제 이 프로필 맛에 애플이라서 우유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로 한번 제가 타서 조금만 데려 볼게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조금만 오케이 저는 솔직히 우유가 더 오 되게 담박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물이에요 저는 지금 약간 연하게 향만 나면 좋거든요 운동 유튜브 많이 보세요? 그 김경... 강경... 김강... 강민이? 강민이 강민이도 요새 되게 인기 많은 운동 유튜버고 사실 마랑이라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구독할게요 네 애플 크럼블 앤 커스타드 드셨는데 총평 한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? 9점이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유구 좋아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고 오신 거예요? 네 저 아까 했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고전 타임 놓치면 안 되나요? 30분 넘어 버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 시간까지 괜찮습니다 네 좀 뭔가 색다른 맛이 있을까요? 색다른 맛이면 클리어웨이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로 아 와이피치? 응 바텐더 같으시네요 이뻐해요 아 그래요? 오 멋있다 보여 드려요? 네 오 멋있다 오 조명이 잘 안보여요 아니 어두워서 요리 프로젝트 특성상 한 한 분 정도만 기다리셔야 거품 내려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거품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추천은 거품 없이 드시는 거예요 아 네네 운동한 지 얼마나 드셨어요? 저는 이제 비키니 선수 모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 저 그 벌크업 하실 때 옆집 강아지랑 대화하는 거 보고 많이 웃기고 있어요 뭐 하는 게야? 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? 네가 잘했어 지금? 최근에는 그 설기관 선수 하고 그 영상 바디비딩 끊기지네 아 네네 이용승 선수 지금 보니까 좀 어때요? 어 생각보다 더 잘생기신 거 같아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행복할게 살짝 거품 내려가서 드셔보실래요?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원샷 원샷 스타일이시구나 어 맛있는데요?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이라서 잠시만요 네 어 너무 맛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먹을 때는 2% 맛난다 이래서 좀 많이 놀라세요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든 겁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될 거 같으니까 네 이거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? 네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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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